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구선생입니다. 오늘은 2022년 11월 학평 고1 지문 21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우리의 언어는 돕습니다. 뭐를 돕냐면요. 드러내는 것을 돕는데요. 우리의 깊은 전제를 드러내는 것을 돕습니다. Think of this revealing phrases when he accomplished something important. We say it took blood, sweat and tears. 자 생각해봅시다. 이렇게 드러내는 문구를 한번 생각해봅시다. 우리가 성취할 때 뭔가 중요한 것을 성취할 때 We say it took blood, sweat and tears. 우리는 말하는데 이것이 피땀 눈물이 필요로 했다. 피땀 눈물이 들었다. 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We say that important achievements are hard-warned. 자 우리는 말하는데 중요한 성과들이 힘들게 얻어졌다. 라고 얘기를 하죠. We recommend hard-wars work when they's work would be enough. 우리는 추천합니다. 뭐를요? 힘들었던 하루 동안의 일하는 말을 추천합니다. 뭐할 때요? 그날 하루의 일이 충분했을 때 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이뤄냈을 때 아 힘들었어. 그렇죠? 힘들게 해냈다. 진짜 피땀 눈물 흘렀다. 지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정말 그럴까?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글에서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쉬운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When it took off is money. 우리가 쉬운 돈이라는 말을 얘기할 때 We are implying. 우리는 암시하는데 뭘 암시했냐면 It has obtained through illegal or questionable means. 이것이 얻어졌다라는 걸. 뭘 통해서? 불법적이나 되게 의심할 만한 수단을 통해서 얻어졌다라는 걸 우리 넌지시 암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려운 건 좋은 거고 쉬운 거는 나쁜 거라는 거죠. We use the phrase This is for you to say as a criticism Usually when you are seeking to invalidate someone's opinion 우리는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야 말하기는 쉽지 너가 말하기야 쉽지 라는 말을 비판으로 사용합니다. 특히 보통 언제 우리가 틀렸음을 입증하고 싶을 때요. 누군가 의견이 틀렸다라고 말하고 싶을 때 야 말하기는 쉽지 이라고 한다는 거죠. 여기서 쉽다라는 말은 긍정적인 뉘앙스입니까? 부정적인 뉘앙스입니까? 부정적인 뉘앙스죠. It's like we'll automatically accept that the right way is inevitably the hard ones. 마치 뭐 같냐면 우리가 모두 자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뭐라고요? 옳은 길은 올바른 길은 필연적으로 반드시 어렵다고 옳은 길 좋은 길은 어려운 길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인 것 같은데 이 글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In my experience this is hardly ever questioned what would happen if you do challenge this sacred code 내 경험상 이거는 거의 의문이 제기가 되지가 않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신성한 소에 도전한다면 여기서 신성한 소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힘들게 얻은 것은 좋은 거고 쉬운 건 나쁜 거다. 이 편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있죠. We don't even pause to consider that something important and valuable could be made easy. 우리는 심지어 멈추지도 않아요. 어떤 생각하기 위해서 멈추지도 않습니다. 뭐라고 생각하는데요? Something important and valuable 뭔가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 쉽게 만들어질 수 있다. 쉽게 될 수도 있다. 라는 걸 애초에 생각도 안 해요. What if the biggest thing keeping us from doing what matters is false assumption that it has to take huge effort. 자, 뭐뭐라면 어떨까? 가장 큰 것 근데 어떤 가장 큰 것이냐면 keep a from ing 하면은 뭐뭐하는 것을 막다란 뜻입니다. a가 뭐뭐하는 것을 막다.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keep ing 나왔었죠? 그거는 계속하게 하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from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from이 들어가면 뭐뭐하는 것을 막다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what is the biggest thing 가장 큰 것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하는 것을 막도록 하는 가장 큰 것이 잘못된 전제라면 어떨까? 근데 어떤 전제냐면 이것이 되게 큰 노력을 요구한다라는 잘못된 전제라면 어떨까? 지금 하면서 기존의 사람들의 편견에 지금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글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주제 한번 볼게요. 우리로 하여금 중요한 일을 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엄청난 노력이 된다는 잘못된 가정이라면 어떨까? what if the biggest thing keeping us from doing what matters is the first assumption that it has to take huge effort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자 이 글을 구조를 한번 전체 봤을 때 우리는 이렇게 쉬운 건 좋고 아 어려운 건 좋고 쉬운 건 나쁘다라는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의심이 없이 계속해서 봐 드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도전해보면 어떨까 이걸 반박해보면 어떨까 라고 하면서 우리가 뭔가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일단 쫄게 된다란 말이죠. 왜냐하면 노력이 많이 들 것 같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만약에 되게 중요하고 바른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면 어떨까? 그리고 우리가 그런 중요한 일을 하도록 하는 걸 방해하는 게 중요한 거는 많은 노력이 된다라는 잘못된 가정 때문에 사람들이 쫄아서 그런 걸 하면 어떨까?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의문을 던지는 겁니다. 자, 키워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사람들의 전제예요. 의문이 제기되지 않는 전제입니다. Important achievements are hard-worned. 되게 중요한 성취들이 힘들게 얻어진 거라는 거 The right way is inevitably the hard-worned. 옳은 길이 더 어려운 길이다. The false assumption that it has to take huge effort. 잘못된 가정인데 좋은 일 중요한 일이 큰 노력을 요구를 한다라는 거 이런 것들 다 여기서 지금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 것이고 그 다음에 Challenge this sacred cow 하면은 이러한 신성한 수에 도전한다 맞선다 라고 해서 이 글에서 취하는 태도인 거죠. Something important and valuable could be made easy. 뭔가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 쉽게 만들어질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구문 독해가 수월해지기 위해서 문법 포인트들 해석을 위한 문법 포인트들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help 다음에 목적어가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투부정사나 그냥 동사환용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적어가 뭐뭐하는 것을 돕다라는 뜻인데 가끔씩 목적어가 생략이 되면은 어떻게 해석해 주시면 되냐면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나 동사환용을 그냥 뭐뭐하는 것을 돕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의 언어는 돕는데 뭘 돕냐면 드러내는 것을 돕습니다. 라고 해서 help의 목적어처럼 해석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think of a 하면 뭐뭐에 대해서 생각하다 그 다음에 revealing 하면은 드러내는 이라고 해서 뒤에 있는 phrases를 수시켜주는 현재 분사 생각해봅시다. 이러한 드러내는 문구들을 말들을 생각해봅시다. 우리가 성취할 때요. 뭘요? something important 뭔가 중요한 것을 성취할 때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any some no로 시작하고 thing body 원으로 끝난 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anything anybody anyone something somebody someone that means nothing nobody no one 이런 애들은 뒤에서 형용사가 한 단어일 때 뒤에서 수시켜줘요. 원래는 형용사가 앞에서 한 단어일 때 수시켜주잖아요. 예를 들어 beautiful flower 하면 flower라는 이 명사를 한 단어인 beautiful 형용사가 수시켜주는 거잖아요. 얘가 flower beautiful 하면 우리는 어색하게 받아들인단 말이죠. 하지만 이제 anything anybody anyone something somebody someone nothing nobody no one 이런 애들은 뒤에다 수시켜줄 수 있다. 라는 거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보시면 when you talk of is money 자 talk of 하면 뭐뭐에 대해서 말하다. 우리가 쉬운 돈이라는 말을 할 때 우리는 뭐를 암시하냐면 자 it was obtained obtained 하면 뭐뭐를 얻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얘가 BPP 형태가 돼서 수동태 얻어집니다. 물통해서 전치사 through 하면 뭐뭐를 통해서 입니다. 근데 얘랑 철자가 좀 헷갈릴 수 있는 애가 누구냐면 이렇게 are 이 빠진 though 라는 애예요. 발음 한번 해볼까요? though 얘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 주어동사가 나오고 의미도 아예 다릅니다. 의미는 뭐뭐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through가 나오면 뒤에 명사가 나와야 되네요. 그리고 혹은 동사가 나오고 싶으면 동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얘 through 뒤에 주어동사가 나오게 된다면 얘는 through가 적절한 자리가 적절한 자리가 아닌 거죠. no 라는 친구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that's easy 쉬운데 뭐가 쉽냐면 너가 말하기에 쉽다 라고 해서 easy를 수식해줘요. 형용사를 수식해주는 품사는 누굽니까? 부사죠. 그래서 투부정사가 부사로 쓰인 거예요. 그리고 이 투부정사 앞에 for 가 나오면 얘는 의미상 주어라고 해서 뭐뭐가 뭐뭐하는 이라고 해주면 돼요. 그래서 쉽다 뭐가 쉬운데요? 너가 말하기엔 쉽다 라고 해서 이 투부정사에 대한 주어 의미를 넣어주는 게 풀플러스의 명사입니다. 그 다음에 sick to be 하면 뭐뭐하기를 추구하다 라는 뜻이어서 뭐 할 때요? when you're seeking to invalidate 우리가 다른 사람을 틀렸으면 입증하기를 추구할 때 라고 해석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밑에 나온 Hardly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해주시면 되냐면 그냥 No 라고 해석해주시면 됩니다. No 부정없고예요. This is hardly ever question. 이거는 거의 의문적이 된 적이 없어요. 라고 하면서 거의 뭐뭐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뭐 0.01%의 일말의 가능성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 얘를 부정없고 No 라고 해석해주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이런 같은 애들이 누가 있냐 Rarely Barely Scarcely Seldom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한 번씩 입으로 따라하시면서 익숙해지고 가세요. 학교에서 수업에 이게 나오면 외워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We don't even pause to constate 우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생각하기 위해 멈추지 않아요. 라고 해서 투부정세의 부사적 용법이고 뭐뭐하기 위해서 라고 해석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Something Thing으로 끝나죠. 그러면 Important and Value 이런 형용사 한 단어 형용사가 두 개가 연달아 나오는 건데 얘네들이 뒤에서 시켜줍니다. 만약에 Important and Valuable Flower 꽃을 시켜준다면 Important and Valuable Flower 이렇게 사용하게 될 거라는 거죠. 이런 차이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Make a B 하면 A를 B로 만들다. 라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얘가 수동태가 되면 Be made B가 돼요. 여기에서 목적어 부분이 주어로 나가버리고 여기 목적격 부어만 그대로 남거든요. 그래서 Be made B 하면 B로 만들어지다. 그래서 무언가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 Could be made 쉽게 만들어질 수 있다. 라고 해석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What if 하면 마냥 뭐뭐라면 어떨까 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Keep a from ing 하면은 A가 V하는 것을 막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What if 뭐뭐라면 어떨까 가장 큰 것 어떤 가정 큰 것이냐면 이 Keeping ing 현재 완료가 현재 분사가 죄송합니다. 현재 분사가 앞에 있는 The biggest thing을 수시켜주는 거야. 그래서 어떤 biggest thing이냐면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하도록 막는 하는 것을 막는 가장 큰 것이 잘못된 가정이라면 어떨까 근데 어떤 가정이냐면 여기 이렇게 That 부분이 앞에 있는 Assumption을 진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가정인데 어떤 가정이냐면 이것이 되게 큰 노력을 필요로 한다라는 가정 이라고 해서 이런 애를 뭐라고 하냐면 이 That을 동격의 That이라고 합니다. 동격의 That은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와요. 이게 왜 쓰이냐면 되게 추상적인 명치도 있죠. The Assumption 뭐뭐라는 가정 The Fact 뭐뭐라는 사실 The Idea 뭐뭐라는 생각 예를 들어 누군가 이런 말을 해요 친구가 아 나 가정이 하나 있는데 야 나 사실 안다 야 나 그 아이디어 생겼어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질문을 할 건가요? 무슨 가정? 무슨 사실? 무슨 아이디어? 이런 질문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명사들이 나오면 뒤에 무조건 부가적인 설명이 들어가는 본격의 That이 나옵니다. 근데 완벽한 형태로 설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완전절이 나온다. 많이 헷갈리는 게 관계되면서 That이랑 많이 헷갈려요. 근데 그걸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우선 앞에 있는 애가 추상적인 명사인지 그 다음에 뒤에가 주어, 동사, 목적어, 부어 필요하면 다 나와 있는지 를 여부를 확인하셔야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웬만하면 이거 문법으로 많이 안 나오고 해석만 잘하시면 될 겁니다. 근데 얘가 문법 포인트로 많이 설명이 자세히 학교에서 됐다 그러면은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두 번째 21번 지문 마무리했고요. 여기는 그랜드 캐니언입니다. 여행 가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어찌 보면 이렇게 앉아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 자체가 약간 자유를 속박당한다는 느낌이 들 수 있겠는데 사실은 이런 시간도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되게 수련한다고 하죠. 패관 수련 뭔가 딱 외부와 단절된 상태에서 내가 내 미래를 위해서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외로움을 견디고 스트레스를 견디고 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런 시간들이 진짜 우리 인생에서 큰 성장을 일어나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인내심도 기를 수 있고 그 다음에 뭔가 한 가지 작품을 완성하고자 하는 그런 장애인정신을 기를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답답함이 없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가끔씩은 자연 영상을 보면서 ASMR 들으면서 여러분들 공부하셔도 괜찮고 가끔씩은 이렇게 학습지에 나와있는 사진들 보면서 좀 넓은 세상을 꿈꾸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넓은 것들을 좀 생각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긴 수험생활을 좀 도와주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오늘 이런 식으로 열심히 해봤고 공부 방식이 조금 익숙해지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다음 강의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복습을 하시면 이제 확실히 적응이 되실 텐데 그 이후부터는 제가 도와드리는 방식이 정말 효율적인 방식이란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그 효율성을 여러분들 쭉쭉쭉 잘 흡수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복습을 잘 하셔야 되고 제가 올려드리는 복습 영상도 잘 활용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강의 22번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